대박의 운명은 누군가? 어딘지 모르겠지? 수고했어 나의 승리 무단 소아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여기까지 못 막아? 너 원래 이러지 않잖아 자 오케이 첫 판은 그 약간 먹이 첫 판은 먹이 자 첫 판은 먹이 죽고 싶은가 보군 초대 줘 얌전히 랭매를 돌리려고 했는데 저렇게 이벤지를 하고 싶다고 하니 죽여주는 수밖에 어쩔 수 없군 나의 유튜브 수익으로 산하하도록 해 오빠 오빠랑 한 게 조회수가 제법 잘 나왔어 오 친구까지? 오늘은 풍족하겠는걸? 한 10선으로 할까? 저번에도 10선 했잖아 아니 이 오빠랑 게임을 한 게 조회수가 제법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리벤지 배치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또 도전하니 나야 너무 좋지 이렇게 또 리벤지 배치를 그래 이번에는 연습을 많이 좀 해왔어 어디 한번 실력 좀 볼까? 이번에도 조회수 한번 낙낙하게 한번 뽑아보실까? 아 아 자 10선이니까 컴온 베이비 자 아 옛날에 13 할 때도 내가 한 수 아니 두 수 이기는 했는데 오늘도 나의 이 유튜브 수익으로 산하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쁘구만 어디 보자 프리징 포레스트로 해줄까? 잠금 하워드를 골랐구나 대잠금을 이거 오늘 신캐릭인데 이런거 골라서 나랑 이길 수 있겠어? 잠금이 잠금이 같은거 골라서 나한테 이길 수 있겠냐고 묻고 있잖아 오빠 왜 대답을 안하는건지 이런 신캐릭터로 나를 이기려고 하는건 너무 반포인척는 짓이라고 빰 짠짠 짠짠 아 따르르르르 무시무시 아 이만 이소가 쉬일까 나 타도 되는 아 너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면 또 조회수가 안나와 오빠 잘 모르는구나 아직 이쪽 생태계에 대해서 이쪽 생태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어쩔 수 없이 답을 알려주는 수밖에 땅땅 땅땅 창고라 안돼 저리 가 도망가버리기? 창고라 저리 가 안돼 나이스 창고라 창고라 천질라게 게임을 하네 창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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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나와냐 아 왜 안나와냐 아 방금 아스킬리 안나왔어 이거 어 여기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에이샤하고 쭉 비워 쏴야되는데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? 괜찮아 게릴 수 있어 그런 거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? 질러버려 수아야 진정하다 끝났죠? 어 포칼넨 수아야 진정해 어 니가와의 흥몰하면 니가 지는 거야 저번에 원상훈 센세한테 할 때도 그랬잖아 차분히 하면 이겨 어 너 불상맨 드림트리도 이긴 사람이야 왜 이러셔? 약 98에서 루어 뭐 별거 없고 그쵸 포션이잖아 포션 포션 해! 해! 샤넬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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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야! 샤넬 뮤 addicted 어pless 하지만 엘리자베스 테리와 몽코메 거의 비슷할 정도로 센 무다요? 가가야키유 가가야키유 무다요? 가가야키유 다요 괜찮아 이거 맞아도 돼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무다 소아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여기까지 못 막아? 너 원래 이러지 않잖아 자 오케이 첫 판은 그 약간 먹이 첫 판은 먹이 첫 판은 먹이 자 첫 판은 먹이 원래 이제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면 그 영상이 좀 잘 안 나오니까 한 판 정도 줘야지 저번에도 이랬어 어 너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면 또 조회수가 안 나와 오빠 기대감을 주면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겨가지고 아우 괜히 봐버렸네 하는 그런 방지가 어디서 지금 뭐 자기가 이렇게 뭘 심게 고르면 밸런스가 좀 맞는 줄 아나? 시곤방지는 으엑 지르면 안 된다 이거.. 비비면 안 된다 이거지? 지르면 안 된다 이거지? 오케이 알았어 지르면 안 됐나? 그런 스타일? 알았어 어 하.. 오늘따라.. 내가 좀 피곤하기는 해 지금 약간 그.. 여파가 그.. 새벽까지 일을 해가지고 아직 여파가 반응이 좀 살짝 느려 지금 어 오 짠 지를 것이지 아니 지금 약간 그게 느려 오늘 새벽 새벽 5시.. 40분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직 안 금단이거든요 수아야 왜 이렇게 회복을 못 치는 거야? 수아야 너 원래 이러지 않잖아 잠깐만 여러분들 일단은 1점을 좀 따야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좀 살짝만 로마이크 할게요 일단 1점을 좀 따야 될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 맛 비비는 스타일? 비비는 스타일 알았어 스트레스 맛 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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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줄 알았어 오프하야! 꼬마 ras Oppokana 짜잔 할 줄 알았어 . 오늘 일정도 못 따서 3점까지 저기 symmetric 2번 모으 상대방이 귀엽어 상대방이 귀엽어 내 이득이야 achtet 적 bientôt 하나 아가씨여! 좋았어 피 3배차 이러면 내가 좀 더 유리해 피 3배차 나 유리해 일단 처음엔 발 무다육 아니 오빠 쳤는데 이상하다 가가야키유 긴장했어 혹시? 가가야키유 가가야키유 긴장돼 나 경기 보기 나 중간이 랩 랩 랩 yes fundamental 열심히 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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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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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위험했군 언제든지 락 하워드는 지금 한 신 캐릭이라 밸런스가 안 맞다 본격적으로 하고싶다 이러면 언제든지 리매치 하도록 해 내가 바꿔줄테니까 알겠지? 물론 그래도 질것 같진 않아 점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이제 알았어 점프를 많이 하는 스타일 응 질러버렸죠? 서어어어어어어어어 짠짠! 짠~! 왜 이렇게 이불따로 손이 안 움직여지지? 이러면 안 되는데? 왜 이렇게 반응이 안 되지 진짜 약간.. 그건가 봐.. 지금 새벽에.. 아니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이 안해 진짜라니까? 샤바! 연습 좀 어디와서 했나봐 그지? 오빠? 재밌네.. 재밌어.. 그럴 줄 알았지? 공격! 질러! 오프카나 샤바! 아 저 형! 쟤가! 하하하하 라는 거 같았어!! 좋아.. 바로.. 쫙? 오프카나? 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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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 마시다아! 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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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폭하다! 뭐 2 2? 두두두두두 히힛 그럴줄 알았어 흐아! 흐아! 괜찮아 니 귀 쐈어 별로 안 아파 inel의 전 Hmong 아 안 맞네 흐아! 흐아! 흐어엉 좋아 이득 흐어엉 좋아 이득 개그 wants to 트와이드? 아니 나 이거 안 썼으면 치겠는데 왜 또 해봐? 해보라고? 아니 저게 오퍼가 이겨? 크리스 스윗인데? 어떻게 이기지? 발 가가야키유 가가야키유 깜짝 놀라버렸구나? hell 신념도 금지도 없는 싸움으로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, 그거 정말 감사해 오빠, 미래인 자면 이겨야지 캐릭터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해봐 그거면 날 이길 수 없을 거야 난 분명히 경고했다? 그런.. 그런 캐릭터로는 나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난 분명히 경고했어 진짜 비비면 맞는구나? 오케이 알겠어 비비면 맞는다 비비면 맞는다 어퍼를 친다 하하하하 하반이 앙칼리는 부진 기본기구나 이제 알았어 스탯 스탯 흐흐흐흐 나대는 쌍발차기 쌍발차기 이번엔 잡아 Virgil 쫌 이리 공격 동영상 하하하하 하하하하 슈네이 나 하셔 슈네이 하자나 슈네이 슈네이 나 하시라구 렌따 땐 땐 땐 땐 왓자치카라 크레이찬토 휭이 스쿨 스쿨 나더넘 땐 땐 스쿨 스쿨 진짜래? 아 내 퀵 두 개 다 날렸네? 아 저 역가도가 은근 성가시네 저거 됐어 됐어 많이 패스 많이 패스 야다 나 트여서 슬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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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중단 슬라이딩 중단 상척하면서 슬라이딩 오오오오 과연 어떤 데미지를 보여주실까? 도망가버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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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마시따 5대회 보시는거죠? 전 이쪽입니다만 크리스가 대사가 진짜 재수가 없어 승리를 양보해 주셨군요? 감사합니다 크리스 승리 대사가 진짜 재수없어 멘탈 갉아먹고 승리를 양보해 주셨군요?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 캐릭터를 바꾸는게 나를 이기는데 좀 더 도움이 될텐데 맞나? 이제 오빠가 기본기를 비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버렸어 이걸 뒷백? 어퍼를 쳐? 워터치카라 프레젠토 자 구석으로 가시고요 어퍼하겠지? 그럴 줄 알았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나다는 발 창 무시무시 아 이 말위 속하실까라 맞아도 되네 오 근데 확실히 이제 뒷시가 좀 잘되는데? 카드하고 있다가 뒷시하니까 진짜 잘나간다 에이샤 서베 땅 마타치까라 프레젠토 프릭 거 наг понятно 아나타 대니와 와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 이런 이런 나 너무 센 거 아니야 귀엽구나! 안돼! 자꾸 비벼려 이 오빠는? 발차기! 나 이제 가드하다가 대쉬 족쇄 풀려가지고 대쉬하다가.. 아니 가드하다가 대쉬 잡기도 쓸 수 있어? 그런 사람이야 내가 지금? 기낭비 별로 안 아파 그리고 데미지가 너무 약하다 왜 이렇게 가는 거야? 발차기! 너무 대충 하는 게 티가 났나? 모호콤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수밖에 지금보단 니에... 뭐? 무다요.. 가라야키우 가라야키우 가가야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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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다요.. 무다요? 허핳핳핳 무다요 유다형 이번 싸움 누가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았어 뭐?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뱃티? 그런 승리 대사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당연히 내가 이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한 승리였다는 말이라고? 아니야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다라는가 상대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뜻이지 왜 상대를 칭찬하는 거지? 마음에 들지 않는군 라이징 태클을 좀 그렇지 그러니까 저 오빠는 절대 엎퍼를 치더라 이제 엎퍼 칠거거든? 그렇지 이럴때 되시작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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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ㅜ 짠짠 자 지르시구요 이걸 반응을 못 쳐라야 고노 아타씨가 얘 이름이 락하오드인데 락이라서 잠금이로 나와버려요 대잠금 이거 닿으면 빚으면 안 돼요 오빠 아아 진정해야 돼 스와이 알지? 오면 엎어? 그렇지 못 도망가게 서윗 죽녀가 감히? 뭐지? 저런 요사스러운 짓거리를 해?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과연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봐볼까 구르기 캡치? 슬라이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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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! 감자주먹? 이런이런 또 가볍게 죽여줘야겠는걸? 누가 그렇게 하래? 내가 보고 있는데? 왜? 오 포카나 캡치 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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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잘못 쐈어!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아 하나짜리 써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 컴이냐 괜찮해 무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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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야키 발 발 발 무다요 저 사람이 이유리구나 저렇게 하면 음 별로 아냐 별로 안하고 받을만해 가가야키 발 발 무다요 가가야키 가가야키 좋은 싸움이었습니다 이 경기가 당신에게 양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어쩜 대사들이 이렇게 기깔나니 아우 어쩜 이렇게 대사들이 감칠맛이 나네 훌륭하구만 어 아주 훌륭해 바로 잡아 오웅 후웅 우웅 나가댄 asta 엎 질럴 거 오웅 질러 그렇지 후웅 오빠 그거 업헌은 이제 그만해 나한테 안 통하니까 빰 아아아아~~~ 난 쉘미를 넘어오자 무산스럽네 사이콕녀?? 허 doc 뭐…! 소아야 괜찮여.. 너 탁해 키 많아! 어차피 기 많아! 기 많아? 기 많아? 괜찮애? 괜찮아 기 많아 어 기 많아 기 많아 기 많아 기 많아 괜찮아 괜찮아 왜 이렇게 카.. 좀 가만히 좀 있어볼래? 좀 가만히 좀 있어볼래? 소아야 너 지금 너무 말리고 있어 이러면 안 돼?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굳이 싸워낼 필요 없잖아 소아야 진정해야지 참아 애플쩌 무다요? 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? 이제 진짜로 크리스로 모두 콤보만 노린다든지 이런 짓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어 이제 더 이상 장난은 이제 그만 이제 더 이상 장난은 그만 이제 장난은 그만 나머지 약간 노잼이어도 어쩔 수 없어 너무 화가 나거든 셀미스트 막 이런걸로 끝에 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어쩔 수 없어 나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이제 걸려버려 뭐? 뭐? 수아야 왜 그래? 너 원래 안 일했잖아 그치? 잡아버려! 무시무시? 아아이사가 시이까라 맡아도 되네 레디 고 노온유가 출뚝한데? 아테나? 아니 오 아 도망 금지! 누가 마음대로 도망을 해 도망 금지! 허락도 안 받았잖아 누군가 이렇게 힘들게 방송하고 있는데 오 진짜 신나가지고 금도 방지 몰라?! 요즘 내가 너무 안 했어! 안 하니까 지금 기강이 해이해져! 익히마스! 하이? 뭐하는 데? 조진았다나! 질러! 질러! 뚱! 그럴 줄 알았지? 환자 주먹이라 마시랍 하다 어파카나! 어파카나! 히힣! 샤마!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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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을게 모시카 ㅎㅎㅎ ㅎㅎㅎㅎ ㅎㅎㅎㅎ 아이오! 아니요요요! 우시로 되쓰! 우시로 되쓰! 오프카나! 하야! 하야! 귀염둥이! 하아아아 승리라니 안구해 주셨군요!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승리 대사가 질 수가 없을까 아무리 내 캐릭이라지만 명상 땡이에 주먹 한 방 박아주고 싶네 붉은 10세 군입 쳐놓고 왔습니다 슬랩 아 맞다 지금 아! 수고 많았다! 오! 쨍쨍! 어딜 그렇게 구르는 거야 질러! 아 이런 이런 이제 저 서윗 죽녀만 잡으면 되는 건가? 자기가 막히네 땅땅~! 참 기가 막히네 와따치가라 프레젠트 다시 구석! 시간방진 게.. 아래에? 맞아준비우도 맞았어 이따누니 같이 와줘 난세 괜찮아 괜찮아 좋아 괜찮아 또 기리스 있어 기리스가 히트였는데 슬라이 빙키가 진짜 나이스 빙 참아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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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를 써버렸구나 자 이쁠 아래 사리 아 ¿伊álł 괜찮은le 잘 모르겠네 이거 좋아 나의 뭉 데이터에 그 수집이 되도록 해 오빠 마침 잘됐끈 루온 데이터 나의 데이터가 되도록 해 문다요 캐리 가가야키유 뒷백점 가가야키유 이번 1승은 목표를 향한 한걸음에 지났지 않아 기뻐할 틈 따위 없어 칠데이 드디어 캐릭터를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야? 나쁘지 않지 지금 칠데이야 내가 3판 이기면은 오빠 이제 끝인 거야 알지? 풀파워를 한 번 내보도록 하지 장난은 여기까지야? 아소비와 오아리다야? 기대되네 2패 캐릭터가 조금.. 양심 어디다가 갖다 팔아버렸지 갑자기 두 캐릭터가.. 아니 갑자기 확 바뀌었는데? 어 알았어 갑자기 분노 2페이지 온? 어 오케이 2페이지 온 어 2페이지 2페이지 온 자 칠데이 하지만 이대로 끝나버리겠습니다 왜냐 바랄테 너무 많이 해서 데이터 더 많아 오히려 룸을 했었어야 했는데 오빠는 잘못 골랐어 이거 룸토 오빠의 유일한 실.. 실수야 바랄테를 고른 건 으흐흐흐흐흐흐흐흐 딴딴 사이코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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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 오빠 안 좋아해 오빠 안 좋아하다고 그걸 몰라? 사이코볼 사이코볼 전 atri 삼 national 사이코 Price 이 iled 오 삼 이즈 writer has 왜 또 노얼류 칠려고? 저 노얼류랑 어퍼만 노리는 거 봐봐 왜? 성능이 좋은 노얼류랑 어퍼나 보지? 죽나! 삑이 나버렸네 기능 다 쓰고 이리와 돌로랬어 이리와 돌로레스 다 썼죠? 돌려자 샤마 가가야키우 가가야키우 ㄴ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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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재미없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ㄴㅂ ㄴㅂ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? ㄴ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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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ㄴㅉ ㄴㅈ ㄻㅈ ㄴㅈ ㄴㅁ ㄴㅈ ㄴㅈ ㄹ ㄴㅊ ㄴ Amber 아직 컨디션 좋지는 않아 약간 피곤하긴 했는데 새벽 사이장을 치르고 와가지고 새벽까지 새벽 5시 40분까지 일어나서 굉장히 피곤하지 좀 짜증이 날라 그러네 아테나가 이제 슬슬 오빠 그치? 이제 슬슬 죽여줄게 저 성산한 대구 한 대 맞으면 데미지가 저렇게 깎이니까 무서워서 낼 수가 있나 대구 한 대 맞을 수 있나 대구 한 대 맞을 수 있나 대구 한 대 맞을 수 있나 정말로 적을 수 있나 또 벗겨놔 카드 크러쉬 샤마 샤마 살려줘 쟤만 잘 잡으면 돼 쟤는 하도 많이 해봤어 이제 괜찮아 물론 사람마다 랄프 하는 방식이 또 달라가지고 어떻게 됐지 몰라 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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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지만 발할테 너무 많이 해봤어 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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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 오 나이스! 이쪽으로 와서 패달라는 뜻인가? 무슨 나가셨어요? 점심 나가셨냐고요? 범기 다시마 쓰네? 중단! 머드팩 보령여자 컷! 오포카나! 오포카나! 굴러! 이 오빠는 참 안 부른다? 날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날먹을 좀 제대로 알.. 사마! 사마! 이제 내가 날프에 대해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 지루하군.. 이런 대회가 뭐가 재밌다는 건지.. 이제 마지막 한 판만 내가 이기면 끝이 나는 건가? 좋아! 리벤지는 내가 이긴 걸로 마무리가 되겠군 오빠 잡아버리기? 역가그! 손날담! fla över 이게 역가다.. 안 비벼 안 비벼! 안 비빈다고 할 줄 알았지? 먼저 zoom 방울 방울 한 번 가봐 wool 통한 점프하기만 해? 점프해! 오프하여! 시작하자! 점프! 오프카나! 승ino! se definitivamente so! hashing f Ά! 加油! конце túận UP! 난다데스! 하이! 시작하자마자 D! 또 긴가판같은 짓거리에요 지금 진짜? 어떡하나? 해! 해! 샤만! 해! 해! 샤만! 해! 진짜 하지마.. 하지마 하지마! 치지마! 하이! 이누야샤 엔딩을 내어줘야겠어 무다요? 드랑토르쉬노 히카리오 우케르가 이에 와! 이누야샤! 끼룩끼룩끼룩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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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제대결은 안돼! 10선이 끝났잖아 재미있었어? 아 짜옹 오빠 리벤지는 나의 승리인 것 같군 지금 챔피언 계급 한 명이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이지 이렇게 물나방들이 있어서야 참.. 챔피언 맛 좀 한번 볼까요? 챔피언 맛 좀 한번 볼까요? 자가야큐 사가야큐 시발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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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.. 안돼! 시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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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흐름을 빼앗기면 안 돼 알지? 그룹을 빼앗기면 안 돼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야돼 발차기 발차기 감정.. 발차기 감정상 발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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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젠 wed